요즘에는 많은 스펙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역량과 개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그런 고민과 많은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코레일 토목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지도와 교훈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 계획을 세우고 전공기사 자격증과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코레일 입사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철도 분야는 현재 수많은 기술도입과 많은 인지향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후배님들도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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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